마이크 들기가 무섭네요. 일단 저는 보호사장 감독님한테 감사드렸었고요. 제가 촬영을 하면서 모니터했던 부분들 중에서 물론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았죠.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께서 되게 잘 다듬어주시고 하셔서요. 그래서 저는 감독님한테 감사드리고 그렇게 잘 다듬어주시고 또 제가 그냥 날것에 뭔가를 했다면 그거를 감독님께서 잘 만져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냥 감독님한테 감사할 따름입니다. 저는. 감사합니다.